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앉히면 전화를 하면 듣고 싶은 아무 말 가나다라 마바사 보고 싶단 뜻이야 오후 다섯시면 그때를 만나는 시간 카페에서 만날까 고스포즐 걸을까 보자마자 하고 싶은 말 너와 나의 아로마 가나다라 마바사 행복하던 뜻이야 아무도 모르는 사람 가나다라 마바사 잠깐 가나다라 마바사 야 쟤 이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나도 몰라 어머 저 리베카 아니야 뭐? 리베카가 누구야? 왜? 가수 양준이 몰라? 아우 밤마 떨어져 왜 이렇게 머리가 기냐 어쭈 귀걸이까지 했어 와 너무 잘 어울린다 아우 멋있어 아우 뿅다 야 여잔지 남자인지 모르겠다 그럼 어때 난 좋기만 하더라 괜히 샘나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들려오는 말 오늘 너무 재밌었어 내일 또 만나자 가나다라 마바사 자기 전에 하렴 말 가나다라 마바사 사랑하던 뜻이야 아무도 모르는 얘기 우리들의 이야기 가나다라 마바사 어머나 이쪽으로 온다 오 양준이 이쪽으로 와 아까 뭐라고 했지? 가나다라 마바사 가나다라 마바사 우와 가나다라 마바사 너와 나의 암호만 뭐? 아무도 모르는 사람 가나다라 마바사 가나다라 마바사 오오 지우 오오 지우 아이 grounded 모두가